2008년 세계의 말 대결 지난 그 크리스마스 극집 때 나가 떨어졌었잖아요 김나연씨가 빠져야 되겠다고 키만큼은 다야? 뉴스보다 실물이 별로다 다 그런 거야 너도 그래 새해를 맞아 꼭 치열해진 만의 전쟁 오늘 이 사람을 주목하라 무슨 말일까? 천방지축 왈가닥 국민 며느리 이수경 그녀의 상큼 발란한 매력 발산 사랑해주세요 식객 300만의 빛나는 국민 배우 김강우 연겹한 방역기의 숫자인 그의 본 모습을 집중 국정공개 숙노방울 성렬지사 이 마음에 강우했다?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? 사랑합니다 김강우씨 사랑합니다 신년식 입힌 기기 지금 시작합니다